안녕하세요. 박가린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이 영상을 꼭 찍고 싶었어. 뭐하는 거냐면 이거는 골프를 치는 사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 사람의 대상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요. 그래서 골프 입문자 완전 생초보. 나 이거 골프 그립도 한 번도 안 잡아봤다. 이런 사람들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골프를 레슨을 처음으로 받으러 가기 전에 이것만은 조금이라도 알고 가자. 뭐냐? 30cm 자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드레스, 테이크백, 백스윙 이런 거는 다 모르겠어요. 근데 골프를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부터 합니까?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립부터 잡아야 되잖아. 골프 채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채를 갖고 왔어요. 여기 놓고, 채를 골프 채를 잡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잡고, 테이크 빠지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골프채를 잡는 게 처음에 잡으면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가면은 알려주지. 이렇게 해서 잡으세요. 그리고 바로 레슨 들어가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그립 하나만 갖고도 엄청 오래 걸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립은 계속, 그러니까 이걸 익숙하게 만들고라도 가자는 거지. 그래서 30cm 자를 들고 있는 이유는 그냥, 자 보세요.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알아요. 그냥 다른 영상 봤어요. 인터러킹과 오버렉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렇게 그냥 잡으세요. 왼손으로. 그냥, 자.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모르면 이렇게 잡겠지.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얘가 30cm 자면 각이 졌잖아요, 옆에. 각이 졌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손가락 있는데 여기다 낍니다. 여기다. 여기다 껴서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요것만 잘하면 50%에서 80% 끝났다. 아, 80% 끝났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 앉았거든. 이렇게 잡으면 아프죠. 엄지 손가락. 아프니까 옆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요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기 안에 들어가고, 또 여기가 각이 졌으니까, 검지 손가락이, 요렇게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30cm 자를 잡는 거를 요기다 이렇게 딱 놓고, 요기 딱 놓고 이렇게 잡아요. 그럼 오른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냐. 오른손을 잡았을 때는, 요것도 똑같죠. 요기다 놓고, 요 두 손가락으로 잡는데, 요 두 손가락 잡아서, 요것도 똑같이, 오른손도 보시면, 요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잡았을 때, 앞에서 보면, 요, 자 보세요. 왼손을 잡았을 때, 요 안으로 들어가 있죠. 요렇게 일자로. 근데 대부분, 처음에 잘못 잡으면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못되게 잡는 게, 되게 불편하다 보니까, 롱썸으로 잡습니다. 이게 전문용으로 롱썸이에요. 쇼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어, 롱썸으로 잡으시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림만 잘 잡아도, 어, 내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레슨을 처음으로 배우러 갔는데, 그거를 대충 이렇게 잡으세요. 하고 알려주고, 다른 레슨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 느낌을 몰라요. 그리고, 골프채는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에 잡히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특히 초보자들 진짜 불편합니다. 특히 초보자들 진짜 불편하니까, 막 이렇게 잡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잡는 게 편하거든. 웬톤, 이렇게 잡고, 아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 콤바닥으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골프 실력 안 넣습니다. 그리고 파워도 낼 수 없어요. 여기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손가락으로 잡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그 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그리고 오른손 두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안 잡거든요. 이렇게 잡고, 이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포기게. 그래서, 그립 잡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골프에서는 그립이 진짜 중요해.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방법은,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엄지와 검지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껍고, 동그라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기 힘들고, 거의 다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망하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립을 처음으로, 제대로, 나는 골프를 입문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연습장을 등록을 했는데, 내일부터 레슨이다. 이것만이라도 하고 가세요. 30cm 자가 없다. 그러면 집에 주걱 있죠. 주걱. 주걱은 다 있을 거야. 주방에. 그럼 주걱 끝을 이렇게 잡으면, 그 정도의 데다. 아니면, 발주걱.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발주걱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옆에 있으면, 그런 거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각이 진 거를, 반듯하게 된 거를, 이렇게 한번 잡아서, 이것만이라도 좀 느껴보고, 처음에는 좀 힘들죠. 완전 초보자들은 힘드니까, 골프 입문하기 전에, 이거라도 조금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볼 수 있고, 비용도 들을 수 있고, 금방 잘 칠 수 있습니다. 드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모르시면, 세종시로 오시고요. 이상 박가림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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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